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라는 방탄갑옷까지 쳐입었지만 모지않아 전과 5범 6범이 될 이재명을 침몰시킨 1등 공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민이며 이재명 조격수인 김사랑씨 여러분들은 김사랑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사랑씨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김사랑씨가 그동안 여성의 몸으로 또한 주변의 그 위험한 저폭들의 협박과 이재명 측근들의 협박을 이겨내며 끝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전과사범 이재명이 어떤 자인지 절절히 외치는 위대한 연설가 나하가 여성 잔다르크 전투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력한 잔다르트의 기질을 가진 김사랑씨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년간 이재명을 침몰시키기 위해 김사랑씨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재판 과정에 힘들어 했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도 큰 공로를 세운 분이 바로 김사랑씨지요 저도 김사랑씨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과사범 이재명이 경기동부연합 리석기의 RO 혁명조직들과 거대한 커넥션을 맺었으며 고 이재선씨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씨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게 됐으며 그동안 이재명이가 어떤 충격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참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김사랑씨의 그 외로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절절히 외치고 있죠 자 이번에도 이재명의 최측근이며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씨의 장례식장에 이재명이가 쇼를 하려고 왔다가 그의 일고수 일투족 이재명의 거짓 조문 쇼를 발칵 뒤집어 푼 특정의 장본인이 바로 김사랑씨지요 자 드디어 김사랑씨가 김사랑작가TV 유튜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김사랑씨 유튜브 가셔서 좋아요 구독 또 시청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이재명이가 고 전형수씨의 장례식장에 왔다가 시작부터 끝까지 김사랑씨에게 철저하게 발렸지요 김사랑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 내가 이재명 비서실장 장례식 조문 왔고 이재명은 구속탱위에서 경제 공동체랑 찌그러져 있길래 내가 직접 식탁 앞에서 째려봤는데 먼 이재명과 유가족이 사이좋게 쎄쎄쎄 한 것 마냥 민주당 대변인 X는 구락가고 엠병씨는 방송을 하는 거야 자 당시에 김사랑씨가 7시간을 기다린 이재명의 모든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김사랑씨는 SBS 기자가 고 전 유족들에게 조문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네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가 거짓 조문쇼를 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당 대표가 전과 사범 개구라쟁이여서 민주당 대변인도 입만 열면 개구라가 기본이다 내가 장례식장 안에 있었고 유가족이 이재명 안 만나 주어서 이재명 구속탱위에 찌그러져 있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너무 한심해서 이재명이를 앞에서 째려봤는데 뽀젓이 기자들 앞에서 개구라치는 민주당 대변인 좀 보소 당시에 민주당 대변인은 너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달했고요 유족분들은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그러자 김사랑씨는 SBS에 팩트를 올려놓고 끝까지 거짓말 거짓 조문을 한 이재명과 민주당 대변인을 지려밟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관련 영상도 소상하게 올렸습니다 거짓 조문을 마친 이재명이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그 당시에 끝까지 이재명이를 쫓아가 이재명이를 발칵 뒤집어 엎은 동영상도 올려놨는데 기사의 살인마 개XX 내가 한 소리임 전과사범은 인간이 아님으로 이재명 7시간 대기 끝에 전 비서실장 조문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20여분간의 조문을 마친 뒤 오후 8시 5분에 빈소를 나온 이재명 대표는 안에서 유족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거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은 언제인가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을 타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살인마 다음은 누구입니까 라며 라고 외치며 소란이 일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번 소식에서 핵심적인 이 번질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저격수 김사랑씨가 이번에 고 전형수씨의 장례식장에서 이재명이가 올 줄을 알고 끝까지 이재명을 박살냈다라는 객관적이며 속 시원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용기이면 하겠습니까 당시에 이재명을 향한 김사랑씨의 저항에 많은 이재명 측근들이 김사랑씨를 에어쌓고 위협을 가함에도 김사랑씨는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이런 김사랑씨를 우리가 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김사랑씨가 드디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김사랑씨는 김사랑의 정치토크 김사랑 작가TV 지금 4035명 정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또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저격수이며 나아가 이재명 침몰의 여전사인 김사랑씨 김사랑 작가TV 우리 백만 갑시다 김사랑 작가TV 김사랑씨 우리 유튜브 채널 우리 우파의 대표적인 채널로 성장을 시킵시다 다시 한번 꿋꿋하게 싸워가시는 여성분이신 김사랑 여전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좋아요를 눌렀으며 이 방송 말미에 김사랑 작가TV 링크를 고러 놓으실 테니 많은 분들의 협조 많은 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김사랑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달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하게 멸공